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셔코입니다 방탄화 전국의 치명적인 섹시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힙합 사진들이 전격 공개되어서 전세계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9월 27일 세계적 패션 매거진 보호구의 패션 디렉터인 김영지 스타일리스트가 방탄화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진들을 전격 공개하였는데요 펑크 힙합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의상을 한 방탄화 전국이 아래에서 카메라를 향해 뇌세적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습니다 실버 컬러가 새어나오는 롱 헤어를 한 방탄화 전국이 마치 꽃미남과도 같은 치명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스타일리스트가 공개한 사진들 뿐만 아니라 해외 SNS에도 방탄화 전국의 보호구 사진들이 미리 공개되었는데요 오른팔에 타투를 하고 흰 반팔 틀을 착용한 방탄화 전국이 마치 10대 소년같은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방탄화 전국이 초절정 섹시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선보여서 모든 팬들의 숨을 멎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